진화과학과 동물학 전문가 진화과학과 동물학 전문가로 통하는 최재천 교수가 뭐라고 썼는지 감상해 보십시오.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없으면 절멸한답니다. 하지만 치타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. 치타가 사는 동네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다 절멸하는 건가요? 그럼 치타는 뭐 먹고 살라고? 최재천은 치타에게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까요? 최재천 때문에 치타가 풀 뜯어먹고 살게 생겼습니다. 물론 살다 보면 전문가도 자기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즉석에서 한 말이 아니라 책에 쓴 구절입니다. 위대한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께서는 책으로 출판할 때도 검토 한 번 안 하시는 걸까요? 그리고 위대한 과학 출판사 사이언스 북스에서 이 책을 편집한 분은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? 이 구절이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가 너무나 힘들었나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